유튜버 억다리 형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정해졌다. 억다리 형은 인기 유튜버로 활약 중이었으며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출연하기도 했다. 특히 슬기로운 숙소 생활에서 건달 역으로 주목받았다. 앞서 고인은 지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졌는데 당시 각별한 친구와 사소한 실비가 있었고 그리하여 상황이 있었다. 그 결과 다툼이 있게 됐다. 자괴감이 정말 크다면서 오랜 친구와 제수씨에게 상처를 줬고 주변 많은 분과 시청자 구독자님들 모두에게 실망과 씁쓸함을 드렸다. 두 번 다시 얼룩진 못난 것을 보여드리지 않겠다고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겠다라면서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곳 억다리 형의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빈소는 오산 장례문화원 302호에 마련됐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 무슨 이유로 떠난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 아프네요 등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